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도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본방송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만선거가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그런데 이번에 대만을 권호영 변호사님 박수연 박주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또 김미영 원장님 이런 분들이 아마 ymca가 주선을 해가지고 인천 ymca하고 아마 대만의 타입회에 있는 ymca하고 개령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방문해 가지고 좌담회 겸 또 보고도 이렇게 또 지리응답도 갖고 아마 대만 분들이 굉장히 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속속 이렇게 도착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시간 걸린 게 아니고 대만 선거가 2시간 만에 개표가 거의 종료가 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대만이 우리보다 조금 인구가 작을 겁니다. 한 3천만 정도 되지 않겠냐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전국에 1만 4천 개의 투표소자 개표소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개표가 딱 2시간 만에 마친 겁니다. 그리고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근직 직원들은 18명에 불과하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비효율적인 그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이번에 새삼스럽게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이번 대만 방문길에 동행했던 VON의 김미영 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유선거를 잃어버린 것 같다 대만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대만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10년 이상 정도의 거의 참정권을 침탈당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가끔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자식들에게 아주 대단한 것은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공정한 선거 정도는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상들한테 그냥 대가 없이 물려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참 이번 대만 방문길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외국민투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거에는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이렇게 나누어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오근호 대표 클린스 선거 신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께서 198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노태우 후보 이런 분들이 당선될 당시에 구로구에 여러분들 이 투표함을 문제가 생겨 가지고 투표함이 법원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되면 거의 따블스코아 이상으로 당일 투표의 후보별 득표율하고 부재자 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야에 계시는 h님께서 2012년 총선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부재자 투표가 상당히 손을 많이 댔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표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국외 부재자 투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제외국민투표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전국적인 차원의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이걸 이제 이번에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를 쫓아가다 보면 1987년도에 이미 그런 부재자 투표에 손을 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선거 부정 역사가 굉장히 길고 굉장히 질기다는 부분들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역사가 오래되고 질겼지만 그동안은 많은 국민들이 몰랐고 지금은 이제 많은 국민들을 알게 됐으니까 이 문제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모든 이 선거 부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 장비를 사용하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중앙일보 인터뷰를 해놓은 걸 보니까 경찰이 선관위를 쫄쫄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너무나 유치하고 참 납득하기가 힘든 경찰들이 선관위를 쫄쫄 따라다니며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득표수를 다 만드는데 그래서 이 사전 투표자 수를 측정하거나 개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행안부 장관이나 정직권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경찰들이 투표항을 쫄쫄 따라다니면 부정성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1960년대 시기고 지금은 안보인도에서 한두 사람이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국을 다 순식간에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법대 나온 판사 측은 참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참 기가 차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여러분 이 시대가 크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방송에서도 선거 부분을 반 정도 다루지만 절반 정도는 변하는 시대에 좀 대비하는 제 자신도 그렇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국내 이슈에 너무 함몰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방송을 이제 계속 그 내용도 좀 다루게 되는데 오늘도 시대를 읽는 안목을 한번 여러분 다루고 오늘도 주가가 애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도 삼성전자도 정말 한국의 대표 간판급 괜찮은 회사 하지 않습니까 주가들이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 허물허물한 이유를 한 분이 잘 지적했네요 항상 갑이었기 때문에 또 갑다운 그런 행동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애플도 지금 주가가 형편이 없고 삼성전자도 기대를 크게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번에 ai 열풍에도 그렇게 호재를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업이 됐다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대한 그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